자, 오늘 부산에서 김포FC와 부산과의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. K2리그죠.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김포에서 출발합니다. 초콜릿 먹고 싶어? 안 좋아? 물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지? 물 먹고 따가고 가볍게 놀아. 자세한 쪽에 있겠지? 그럼 그 우산이기에서 걸으면 회로 씻으면 얼마가 됐대? 그 대신이 있나? 대신 있지. 응. 고거 오면 되야되러. 네. 개고추진. 나의 시장 소스는 잘 먹어서 덥야다. 후추지과 후추지과 후추지와 식당한 비master. 마이다리기. 너도 배불려워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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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